승우 뭐라고요? 지효야! 만화 알람은 크게 하셔야지 하다가 숨어버려 숨어 도너나 잘했다 하여튼 대구싼 아이들 하죠 좀 대놓고 해주면 얼마나 깊은 줄 알죠? 그쵸? 퇴원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애 소개는 다 너무 좋아 죽겠는데 표현이 잘 안되시나봐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한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다 보여요 자꾸 이렇게 웃고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의 한 분씩 하니까 기분 좀 풀어주시나요? 별로 몇 분 한 5분 정도 기분 풀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슬슬 여러분들과 지연이가 이제 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한번 달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 하시면 박수함성이 얼마나 큰지 봐서 지연이가 한바탕 신나게 놀다 갈 거고요 박수함성이 작으면 제가 할 것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다! 박수함성이 작아 박수함 travail 좋아요 그러면 지연이가 조금 놀라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질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트로트 맨들리가 여러분과 함께 흐물 독감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